우리 수아가 백혈병이랄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내 골수가 수아한테 맞는데 비리장부가 지금 검찰이 넘어가면 나 끝장이야 나 끝장나면 수아 수술을 못 받아 비리장부 나한테 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수아가 갑자기 백혈병이라는 것부터가 수상해 거짓말일 거야 장기훈 거짓말에 속지 마 거짓말일지라도 난 가야 돼 지금 수아는 아프고 난 수아 엄마니까